여기있다.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코코아. 네. 두 잔. 아빠 커피 주세요. 아빠 커피는 뭘로 드릴까? 아메리카노 아니면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이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여기 담아주세요. 아빠 취향도 잘 알고. 항상 저렇게 텀블러랑 그릇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비데기 오징어. 아빠가 이거 좋아하는데. 오징어. 얼마예요? 7천 원요. 한 마리 주세요. 아빠 좋아한다고. 사치는 얼마예요? 그러면 14,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이 이리 와. 디디. 자기 갔다 왔어? 아빠 오징어 갖고 왔어. 앉아 앉아. 뭐야 오징어도 왔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 아빠 건우 거는 없어.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 아니 아빠가 지금 안 보고 있죠? 여보. 야, 이거 아무도 못 봤어? 우와. 우와. 아빠 건우 거는 없어. 다 같이 먹자. 먹어, 먹어, 먹어. 너무 고생했다. 배고파요, 아버지. 응, 맛있다. 아, 셀프 먹는구나. 나 이제 하트 해야겠다. 하트 만들어. 같이 만들자. 하트. 같이 만들어봐. 하트 만들어봐. 왜? 지는 혼자 남았어요. 아, 외로워. 소라개. 되게 슬픈 소라개가 됐어요.